이 경기는 K1 라이징 2002에서 있었던 경기가 되겠는데 크로캅과 야나기사와 류즈의 경기를 세계의 괴물들과 일본의 괴물들이라는 주제로 치러졌던 경기 성공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비교적 크로캅으로서는 조금 공백기가 되시겠습니다. 일단 2002년 1월달 경기였거든요. 하지만 재미있었던 것이 야나기사와 류즈도 대부분 프로레슬러에 속합니다. 물론 팡클라스라는 것이 기투기에 가깝지만 스스로가 프로레슬링이 공주에 들어가길 바라고 되기 때문에 역시 기사로는 프로레슬러 야나기사와 류즈가 한 번 더 프로레슬러 헌터에게 도전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 보도가 났던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연 크로캅과 류즈 이번에는 종합격투기가 아닌 K1 룰로 맞붙거든요. 그렇죠. 야나기사와 류즈는 이 당시에는 팡클라스를 떠나서 킥옥싱 체육관 팀 드래곤의 선수들이었는데요. 팀 드래곤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많죠. 호리 히라쿠라든지 코이루이 마키, 마에다 겐사투 이런 선수들이 팀 드래곤에 있습니다. 호리 히라쿠 선수는 이제 곧 있으면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3월 서울대회에 호리 히라쿠가 마침내 오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도 오려고 그랬는데요. 그때 다른 사전 때문에 못 왔다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마침내 호리 히라쿠도 오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팀 드래곤 하면 이제 정말 신흥 명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팀이 되겠는데 이번에 코이루이 마키, 타카유키 같은 경우도 맥스는 제패를 했어요. 그렇죠. 자, 야나기사와 류지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크로캅을 상대하게 됐는데 만일에 크로캅을 상대를 했을 때 혹시 지더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야나기사와 류지는 적지 않은 나이지만 또다시 킥투가로서의 가능성을 만원에게 한 번 더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뜻이 되죠. 네. 자, 이어서 밀코 크로캅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않는 중장음악이죠. 근데 이 음악을 30대 이상의 남자분들이 어떻게 다 알고 있죠? 예전에는 두란두란이라고 유명한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떠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로캅이 이 음악으로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 나이에 계신 분들은 또 이 음악에 대해서 잘 알겠죠? 네, 저도 참 30대 이상의 남잔데 우회해져요. 지금 밀코 크로캅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장에서 크로캅이 나올 때는 음악 나올 때부터 사람들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일드보이스라는 열창을 하는데 전부 다 같이 열창을 하거든요. 그 분위기 꽤 보기 좋습니다. 최근에는 더 열광하죠? 이제 좀 속된 편이지만 거의 뒤집어지죠. 네. 바로 이 선수가 그렇게 관중들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요. 굉장히 오만하기까지 하는 그런 표정인데요. 지금 그것이 정말 큰 매력으로 자리 잡힌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만난 프로레슬러를 상대로 크로캅이 K1룰로 이번에 맞붙습니다. 먼저 소개되는 선수는 연양계사 월류지의 팀드래곤 소속이고 72년생 192cm에 103kg 그리고 팡크라시스트 8년의 경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팡크라시스트라는 것은 팡크라스 선수를 이르러서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소개되는 선수는 밀코 크로캅, 크로캅 스쿼드 소속입니다. 74년생이고 188cm, 이 당시에는 살이 좀 쪘었네요. 그렇죠. 100kg가 넘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미 이제 이종전을 통해서 스패치라고 하죠. 수영복 형태의 NNA 타이즈에 굉장히 좀 맛을 봐서 그런지 K1룰로 경기를 하더라도 크로캅은 스패치를 입고 나옵니다. 네. 가꾸다 심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가꾸다 심판 역시 조금 있으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느닷없이 은퇴를 번복하고 나오기 때문에 반갑기도 하지만 왜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하기까지 하는 선수입니다. 지금 스패치를 카메라가 붙여주죠. 네. 역시 관중들이 술렁였어요. 1라운드 공을 줬습니다. 주변을 돌고 있는 야나기사원 류지. 하이킹! 느닷없이 한번 시도를 해 왔던 류지. 치고 빠집니다. 여기에 로우킥으로 응수하고 있는 크로캅. 과연 야나기사원 류지가 타격기. 주먹으로 얼마나 때릴 수 있을지가 관심사가 되겠어요. 야나기사원은 팡클라스 시절에도 물론 서브미션도 좋았는데요. 타격기도 상당히 좋은 품입니다. 지금 레프트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몰아붙이고 있는 크로캅. 원투! 레프트 스트레이트가 바로 꽂혀버렸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것을 허용할 정도라면 굉장히 크로캅에게는 밑도는 상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첫판에 한번 잡혔던 류지. 그래도 일단은 들어가 봤습니다만 원투으로 응수하고 있는 크로캅 바디블록. 다시 한번 붙어있는 상태에서도 레프트로 공략하고 있는 크로캅. 크로캅과 상대하는 선수들은 모두 명심해야 될 것이 크로캅은 흔히 말해서 주고받는 상대가 아닙니다. 완전히 막을 때는 충분히 방어하다가도 때릴 때만 완전히 거세게 몰아치는 선수인데 거기에 패턴을 그대로 농락당하면 정말 힘들어지죠. 죽이만 하는 선수로군요. 네. 코너로 몰아붙여서 다시 한번 레프트. 레프트 중이란 날이죠. 저것은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류지가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번을 타다가 다시 한번 뒷걸음질. 여기 어퍼컨! 크로캅? 네. 세컨드인 마에다 겐사 보면 잽과 로우를 10분 살리라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죠. 잽과 로우를 날린다는 것은 지금 크로캅이 그렇지 않아도 레프트에 의해서 강 펀치가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다가 오히려 카운터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야락의 사과가 멀리고 있는 겁니다. 크레이! 바짝 붙어서 프렌치를 해봤던 류지. 따라가서 로우킥! 크로캅! 또 들러붙습니다! 어퍼컨! 다시 한번 올려치는 크로캅! 뛰어노려고 하고 계속해서 레프트를 공략하고 있는 크로캅! 야락의 사고 큰일 날 뻔했죠. 절대 커버링 좋지 않았으면 쓰러질 뻔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잘 견뎠습니다. 한 번이네! 하이킥! 다운! 서로 레슬러 낫다가 위주로 쓰러뜨렸던 래프트 하이킥이 한 번 더 터졌습니다. 지금 정신없습니다, 류지. 이때부터 바로 래프트 하이킥이에요. 류지 희자되고 있었죠. 다시 한번 들러붙어서 래프트 하이킥! 또 올려칩니다! 어퍼컨! 밀코 크로캅! 완전한 샌드백을 치듯이 공략하고 있는 크로캅! 야, 낙이사와 벨이 지금 히모리는데요? 네. 정신없어요, 지금? 갖고다 주시면 지금 김규를 잠깐 중단을 시켰죠. 네. 링닥터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피를 부르는 선아이 밀코 크로캅! 그런 빛민도 없잖아 했었죠. 네. 피를 보는 사나이라고까지도 말을 한 번 했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만화가 있죠? 그래플러 바퀴라는 만화에서. 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잘 관련된 투격가들 악마의 모습을 한다고 하죠. 크로캅이 결국 1라운드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한 번 레슬러를 쓰러트린 밀코 크로캅입니다. 이번 경기도 왼발 하이킥이 들어갔을 때 경기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때 이미 정모됐다고 해도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결국 TKO를 거둔 밀코 크로캅! 극이 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크로캅 세컨드로 나왔던 분이 있죠. 저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초반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하지 않던 스태프들이 있는 한 명입니다. 네. 이번 경기를 유지로서는 그야말로 역부적인 한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하이킥 가드 떨어지고 어떻게 올라올까요? 네. 저것이 박자가 흔히 말하는 킥복싱이라든지 가라데 박자가 아니기 때문에 승수들이 오히려 잘 도출당하거든요. 지금까지 밀코 크로캅과 야나기 사월 유지의 경기를 관전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002년 나고야 대회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